이제 두 무릎 구부려서 가슴 가까이 가져옵니다. 두 손 깍지 껴서 무릎 앞을 잡아주세요. 꼭 끌어안아주시고 이제 두 무릎과 무릎 사이를 넓게 벌려줍니다. 두 손으로 발날 바깥쪽을 잡아주세요. 무릎을 겨드랑이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. 어깨가 들뜨지 않도록 어깨끝은 바닥으로 끌어내려줍니다. 두 손으로 발바닥을 더 강하게 당겨서 무릎이 겨드랑이 쪽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. 여기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. 어깨 긴장을 내려놔주세요. 자 이제 두 손 풀어서 다시 두 무릎 사이를 좁히고 가슴 가까이 꼭 끌어안아주세요. 이제 두 무릎을 세워서 두 발바닥 바닥에 붙이고 두 손은 손등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천천히 쓰러뜨렸다가 세웠다가 반복해줍니다. 다섯 번 정도 반복할게요. 다시 무릎을 세워주시고 두 다리 앞으로 뻗어서 매트 넓이로 넓게 벌려주세요. 다시 무릎을 세워서 매트 넓게 벌려주세요. 다시 무릎 조금 더 안돼요. 다시 무릎은 Ses릿aster SUBSCRIBE 이제 무릎에서 대략도 되나요? 이제 무릎에서 мин을 sei여 벌려주세요. 점수를 llev 가능할 가야 거올리지칠 לי 불만은 forsk ό 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